자, 오너라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희생제물이 되어 너희를 기다린다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있으며 그 사랑의 피가 헛되이 흐르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추한 때를 씻어주기 위한 수혈자다 천상의 식탁에 모두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내 너희에게 축복의 잔을 내리리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잘못했더라도 바로바로 일어나서 엇뚱이처럼 일어나서 예수님과 성모님 품에 안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입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나가는데 낙태가 사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낙태를 안 해야되고 또 마음으로라도 온난죄를 저지르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신선하게 주님과 성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흥보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일관리라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건 죄니까 합리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용서척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명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해명 안 하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해명은 해야 되지만 변명과 합리화 이거 아주 필요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본당 마리아 자매님 부활절 전에 어이 나는 성사 볼 곳이 없는데 무엇을 봐야 된단가 그때 남편이 요셉인데 병례님하고 싸워가지고 그 요셉을 내면 자식들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래서 자매님 빨래 깨끗하게 해서 방에다 걸음 오래 두면 먼지 안 묻을까요? 아 뭔지 묻지 성사 언제 보셨어요? 작년 그래서 왔을 때 항공성사 받지 그러면 오래됐잖아요 부활절이니까 아이고 정말 그러네 방 깨끗히 정선을 그대로 놔뒀다가 들어가면 먼지 안 앉을까? 먼지 안 했지 그러면 자매님도 오랫동안 성사 안 보셨는데 요셉 형제님하고 계속해서 삶으로만 사신 거 아니잖아 네 그러네 나 성사 볼 곳 있네 갖고 요셉씨한테 용서 청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가서 용서 청하시고 모셔다가 같이 부활절을 맞으세요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당장 가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성사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도 몰라요 죄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삶야만 시킨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시고 내일 용서를 청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리라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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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